과연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혹시 어둠까지 원투 미션 있나요? 어둠까지 실패 없이 한 번에 가면 스트레이트 시 300개? 원투에 성공하면 100개? 오케이 자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4번으로 갈게요 제발 자진해서 12시간 방송을 준비하는 조불씨 누가 시킨 적도 없는데 속이 쓰리다 성공하면 됩니다 아직 결정된 거 아니에요 성공하면 돼요 가치님님 2천원 조불아 머릿속은 벌써 실패할 생각이 가득하다 아니요 12시간 동안 뭐 할 건지 계획 세웁시다 아니 계획을 왜 세워요 성공할 건데 50개 10개 제발 제발 라이디아에서 성공하면 추가 100개라고? 라이디아로 다시 가자 제발 몰라 처음이 중요해 가자 나이스 나이스 휴 휴 휴 아니 삼각이 뭐라고 이렇게 쫄리냐 정령의 눈물 50개 경단 10개 경단 10개 마법사에도 50개 넣겠습니다 안전하게 자 자 갑시다 두 번째 물신 나이스 나이스 두 번째까지 아주 간단하게 성공했고요 자 세 번째 바람 세 번째 도전 가자 나 가자 제발 솔직히 전격까지는 실패 없이 가야 된다 인정? 그래야 재밌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? 제발 넥슨도 알 거야 여기서 실패하면 재미없어 여기서 실패하면 재미없어요 전격까지는 1티에 가야 돼 제발 제발 공기팝 까치님님 2천원 줘브라 키키윳 다시 펀딩 받자고? 아휴 삼각이나 마주합시다 일단 1티는 나갈이고 자 2차 펀딩 받습니다 바람부터 1티 성공시 바람부터 1티 성공시 아휴 삼각이나 마주합시다 헉 대굽다님 500개요? 자 가겠습니다 바람부터 바람 3개 눈물 50개 근데 이렇게 해놔도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지? 아 심하네 테일즈 이거 갑시다 성공 나이스 좋아요 빛 어둠 최저시 설아님 200개요 자 가자 땅신 한 번에 성공 가자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미리 외쳐야 돼 정격 나이스 좋아요 자 정격까지 붙었습니다 아 이게 맞냐 근데 아 이거 아 이렇게 조합하는 거 맞아? 조합카드 꼈고 조합순 꼈고 자 갑시다 가보자 한 번 자 빛 가겠습니다 최저 조합으로 3 1 1 1로 한번 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붙었어 일단은 나이스 나이스 이게 되네 어둠이 왜 어둠인지 아십니까?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겁니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쳤기 때문에 다음에는 광명이 찾아올 거야 자 마지막 최저 어둠 자 가겠습니다 제발 제발 넥슨 넥슨 제발 이거 붙여줘라 제발 부탁이다 가자 가자 나이스 붙었다 야 최저로 붙었어 나 빛 어둠 최저로 성공 나이스 좋습니다 아 미션 성공했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성공했습니다 자 자 들어오세요 저는 여기까지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